출발 카운트로 분노 복원님 오시고요 부정 출발하지 마세요 부정 출발을 강퇴합니다 이 새끼들 내가 사람이었을 때도 이해됐던 거 아니야 야 오라고 얘들아 부정 출발하지 마 10초의 시작이야 자 5 4 3 2 1 콕콕 훌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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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터져라 얘들아 내 따라오지마 내 따라오지마 잡는거야 저도 좀비 입장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나눠서 형님들 다 잡으세요 일단 아파트 쪽으로 한 명 올라가서 쟤 몰아내야 돼 아 근데 잠깐만 아파트에 있는 건 아닌 거 어떻게 알아 야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에 아파트에 떨어지는 거 야 잘 올라가서 일단 몰아내 열로 몰아내 열로 몰아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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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쪽 시장 쪽 시장 쪽 시장 쪽 시장 쪽 커먼 시장 쪽 커먼 시장 쪽 커먼 일단 폭풍 하나 받았다 시장 쪽 하면되기 타고 있고 잡자 얘들아 야 둘러싸 야 골 쪽에 있는 다 둘러싸 저거 다 둘러싸 잡아 야 아파트 쪽 올라간다 형님들 야 여깄네요 아 게임 끝 에이 별로다 야 챌린저 하려면 이거 솔직히 이거 당연히 어렵죠 이거 성공한게 내가 아니라니까 자 일단 첫번째 도전자 찌발렸습니다 첫번째 도전자는 찌발렸고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일단 형님들 한번 보여줄게 일단 이번엔 내 차례 한번 가볼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리밤 안합니다 리밤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아요 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일단 존비니분들이 1분 10초 때 1분 10초 때 존비킹 신호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1분 10초야 시작 아니야 아 분노 뭐하냐 잘못 눌렀어 그거에 출발하는 새끼 있겠다 자 시작 고고고고고고 일단 여기다 회이크 한번 더 주고 여기서 뻑였다가 올라오는거 확인하면 가는거야 뭐야 왜 안와 뭐야 어어 어 시바 이새끼 뭐지 아 슈발 방풀이다 이거 방풀에서 이 가운데로 올라왔어 아이 똑똑한 새끼 일단 여기로 떨어진척 하면서 여기서 계속 뻑여야 돼 여러분들 저는 위에서 계속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 됩니다 자 뽀뽀하나 벽붓이 오케이 다 채워주고 야 쥐댔다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갇혔다 와 다행히 좀빈이들이 오합지졸이라 원하는 곳 어어 야 잠깐만 일단 여기서 여러분 계속 살아줘야되요 이번엔 시장쪽으로 한번 돕니다 아무도 없네요 게이득 제발 제발 다우하우스 들어가야돼 다우하우스 들어가야 다우하우스 여기 가면 사는거야 살 수 있어 오케이 마지막 10초는 여러분들 자폭해서 오와 벌써왔어 여기서 계속 와리가리 치면서 뻑여주시면 살 수 있죠 와리가리 지렸고 여기서 한번 더 와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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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여기서 뻑였다가 점프해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야 내가 좀대신 아니냐 컨트롤보소 지렸고 영혼드리베스 지렸고요 피즈 우물장에 한게 고맙습니다 이것이 컨트롤이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좀비대전 11 대 10 챌린지 이미 다 저는 마스터했고요 이번에 시청자 인간만 잡는 겁니다 인간만 저도 좀비님 입장에서 한번 인간 잡아보는 겁니다 자 자 쪽쪽 올라오고 오 4 좀비킹 분노 시작입니다 갑니다 좀비님 나눠서 구역 나눠서 가지고요 저는 머나먼 곳 쪽 막을 볼게요 여러분들 좀비님 분들 자 제가 딱 봤을 때 아파트 쪽에 있을 겁니다 어? 아파트 없어? 아파트 없어? 야 뒤져라 얘들아 딱 봐 다우하우스 다우하우스 다우하우스다 다우하우스 가자 어디어디어디 위치위치위치 서퍼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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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서퍼스위치 어디 어딨어 어 여기어디야 여기어디야 고스트 고스트라고? 어디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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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나? 아이 없네 어딨어 아 어딨어 여러분들 아 여깄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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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먹어 말아먹어 지원 지원 반대로 들어와 반대로 들어와 시간 말아 반대로 들어와 반대로 시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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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여러분들 시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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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깔끔합니다 제가 파맥 려고 했는데 안잡혔네요 아 나이스 와 푸키 잘 퍽했는데 고스트를 이용하다니 오오 자 일단 두 번째 도전자 푸키선수 실패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할게 세 번째 자 세 번째 좀 잘 튈 것 같다 좀비대전 야 좀비 오시라구요 오라구요 열로 열로 오라고 점프하라구 구정 출발하면 강퇴한다 이슈슈파 스끼들아 야 명예원장 일로와 명예원장 뭐해 자 좀비 좀비킹 서큐버스 분노로 서큐버스 분노로 간다 야까랑 똑같이 가면 될 것 같아 고고고고고고 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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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거기 둘러싸아주세요 저는 일단 머나온곳에 일단 시야만 확보하고 있을게요 각자 시야도 확보해 주시고요 탭탭탭탭탭탭탭탭 야 저기 어디지? 저기 어디지? 레드기지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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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깄다 얘들아 여깄다 빨리와 빨리와 잠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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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테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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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발 나이스 나이스 아 이번에는 상당히 싱겁게 끝났네요 자 게임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판은 카제니 다음에 새로운 패치 외길맵 패치에 갑니다 다음판 외길맵 패치에 갑니다 야 외길은 어디로 시작해야되지? 아니 카제니 한번 해보고싶대 훈장님 우리 카제니 한번 해보고싶다네 카제니하면 또 아 안되네 이거 야 부정출발하지마시고 여러분들 시작은 1분 10초입니다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월드어제트 생각나네 하하하 월드어제트 지렇고 자 1분 10초 5초 야 명예훈장 부정출발하지마라 아 부정출발 레츠고 일단 레츠고 야 부정출발좀 하지마 이 슈퍼새끼들아 나 이번엔 자리 바꿔야겠다 자 여기서 내가 봤을때 아파트쪽에 있을거같애 여기다 여기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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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샹샹샹샹샹샹샹 어 연막탄? 연막탄을 왜 꼈냐? 어차피 어 연막탄 야 이거 다 보여 인마 카젠아 좀비대전인데 와 남은건 오케이 나이스 내팡 나이스 깔끔합니다 역시 팡은 보수가 해야지 잡은건 다 타카리애들이 잡고 나이스게이들 카젠아 슈퍼알라마 어? 카젠이 그토록 하고싶었다니 야 여기서 그거 쓸모없어 야 솔직히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거에요 이거 깨는 내가 진짜 신기한거 여러분들 이번판 제가 갈게요 이번판 제가 갈게요 이번판 나 한번 하고 외길 갑니다 오케이 아 명예용자 88 저새끼 자꾸 부정출발한다니까 방풀해도 상관없는데 하지마 되도록이면 재밌게 할려면 방풀하지마 서퍼스님 계속 봐주고 있어서 어우 떨어지면 안돼 와 떨어지면 싫댔다 커피타스완 강태 하기전에 제대로 해라 바로강대는 안하지 1분 1분 10초 1분 10초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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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입니다 어 강가야 땡큐 고마워 아 우리 강가가 별풍 100개 되셨지만 생일 축하한다고 야 고맙다 무려 10일로 졌어 어 장난이고 아 진짜 고맙다 강가야 큐빈 한탄 줄게 어 야 벌써 올랐어 야 명예용자 88 컨트롤 봐라 명예용자 88 컨트롤 봐라 컨트롤 지렸고 야 잠깐만 이거 떨어지면 진짜 안좋은데 여러분들 어 일단은 지금 위치를 잡고 있는 애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서 바로 다시 아파트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안녕 안녕 시키들아 아파트 올라가있어 잘가 안녕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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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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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들아 오지마 시키들아 좀비 시키들아 야 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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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여러분 한번 더 할께요 이거 진짜 내가 실수했어 야 나 이거 무려 4번이나 성공했어 야 이거 성공할 수 있다니까 내가 실수한거야 이거 아 이거 솔직히 별평선 받아서 여러분들 처음에 제 페이스를 뺏겼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강가야 고맙다 강가야 고마워 늦었지만 또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샤라랄라 여러분 진짜 제대로 갈께요 제품 어 들어오세요 1분 10초야 1분 10초야 1분 10초라고 1분 10초라고 엘리먼트님 뭐가 뭐가요 오늘 뭐가 심했다는거야 아 아tera 일단 시작 갑니다 일단 이번에 반은 개 잘 퍽이볼께요 한번 야 뭐야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빨리 와 이거 어 최소 1분 돼야지 저를 올 수 있는건데 오지마 점프하지마 점프 점프 점프하지마 새끼야 야 좀비킹 왜와 좀비킹 왜와 좀비킹 뭐해 좀비킹 병신아 야 잠깐만 아 좀비킹 장애인이네 저거 야 장애인인데 저 새끼 좀비킹 왜 오냐 미친새끼가 이거 누가리 뒤집혀서 오네 좀비킹아 닌 왜 오냐고요 미친새끼야 니가 오면 어떻게 해 아무도 없다 아 좀비킹이 오냐 여기서 야야야야야야야야 나아 따아 시바들끼야 따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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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킹이 뭐하는거야 좀비킹 왜 갑자기 올라와 이거 왜 올라와야 좀비킹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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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다 원수 갑니다 이게 진짜 이런 루트가 좋다니까 음 개이득이야 게임 끝났어 이거 내가 이겼어 안녕 슈퍼새끼들아 이거 아 나 진짜 나 좀비킹 개놀랐네 와아 분노키면서 다 나오는데 아 좀비킹 뭐하세요 야 좀비킹하면 당연히 지지 자 이렇게 또 다섯번째 성공 지렸고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개놀랐다니까 와 더블유 퍼니 아파츠님이 팬가입도 이어서 선비님 또 팬가입 이어서 이거는 이거는 1분 30초부터 시작하자 이맵은 1분 30초부터 시작할게요 이맵 1분 30초부터 시작 시작 이게 여러분들 모드를 하나 나눠놓으면 1분 10초의 시작은 이지 모드고 1분 20초는 노말모드고 1분 30초는 하드모드입니다 하드모드 어 시작 일단 시작 야 보급품 먹지 마세요 보급품 먹지 마세요 보급품 먹지 마세요 자 일단 이 맵에선 어떻게 또 버텨야되는가 존나 애매한데 자 일단 점점 몰려옵니다 이거 일단 이거 무킹해서 다시 여기로 뛰자 다시 여기로 뛰자 야 서큐바스 비켜는 시키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안 돼 떨어졌어 여기로 올라가 자 오케이 좋아 컨트롤 지렸고 컨트롤 지렸고요 이거 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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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분 이거 아 아 1댈 맞았어 1댈 맞았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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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앞에 이거 하나 있는거 아니야? 없구만 나이스 오케이 시간 계속 버길게요 밑에서 이 아 야 잠깐만 안 돼 타임 타임 아 아 버기는건 좋아한데 야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 이게 그 패치가 되는 거야 일단 내가 몇분버텼어 1분버텼지 1분버텼지 1분 20초로 갑니다 2번판은 1분 20초로 갑니다 2번판은 1분 20초로 갑니다 해보려고 해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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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시청 참여하는데 이거 왜 이런 신균이 한게 감사드리고요 음 자꾸 징진해들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아 구석댕이 가 구석댕이 가 어 나만 때리라 이거 아이엔지닝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1분 20초 1분 20초 1분 20초 1분 20초 아 야 잠깐만 별풍선 문제가 아니야 지금 별풍선 문제가 아니야 와 진짜 WSK님 감사드리면서 자 갑니다 어 여기다 여기다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 망했는데 여러분들 잠깐 디진인데 야 디진이잖아 잠깐만 나 디진이잖아 어떡해 이거 야 괜찮아 도전한다 이런게 진짜 챌린저지 음 도전간다 아 디진이야 이거 야 이거 디진이야 이거 야 쭈댔는데 여러분들 막혔어요 이거 지금 내 테루를 차단 당했어 아무도 안 올라오네 근데 야 맞지마라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한 대 맞았어 오케이 뒤로 일단 빼주고 근데 내가 쩌로 달려가도 여러분은 좀 안 좋다는거지 아 디진이네 개망했네 이거 잠깐만 아무 능력없는 디진이네 어 디진 선택했네 와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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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슈발새끼들아 으아 비켜새끼야 맨삼공 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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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이 아 잠깐만 야 이거 솔직히 디즈니 아니면 디즈니 아니었으면 깼다 아 진짜 디즈니 아니었으면 깼다 아 잠깐만 이거 디즈니 아니었으면 야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디즈니 아니었으면 진짜 깼습니다 손목걸고 진짜로 와 너무 허무하다 와 진짜 대기타고 있는게 너무 싫어 노인정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깨나 안깨나 신원님 반갑습니다 신원님 반갑구요 아 우리 WSK님께서 진짜 100개 깨수선물 감사합니다 와 형님 와 감사합니다 야 이번판은 야 포그품 포그품 진짜 먹지마세요 진짜 먹지마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쩌님들한테 고마운데 추천을 왜하냐고 지금 내가 이 시청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청자 참여해서 퀵뷰 이벤트라는게 나왔고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받는거니까 저한테 추천해야죠 예 이해했습니까? 이 시참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퀵뷰 받을 기회도 없었다는거에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따 새끼 진짜 자 일단 시작 갑니다 야 이번판 내가 좀 전략을 어휴 잠깐만 얘네가 전략을 짜놨어 야 나 두대처럼 맞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아 잠깐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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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폭탄을 깐다 이 시키들아 꽂아 시키들아 일단 피피피피피피 피 피 피 일제야돼 피피피피피피피 야 잠깐만 몇마리야 몇마리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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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새끼들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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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네 멈췄나? 멈췄나? 잠깐만 야 제발 타임 타임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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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아아 이렇게 돼 또 아아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야 이 새끼들 진짜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저기에 한명 대기타있고 여기에 한명 대기타있고 나머지는 그냥 내 앞에 기지에 와서 다 날 두드러게 패고있어 와 지렸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방종할때 여러분들 방종할때 열풍기에 제가 드릴게요 뭐야? 구석 안가냐? 와아 이 새끼들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어쩐지 빠르더라 어 1분 10초 1분 10초 와아아 이 새끼들 저기서 그냥 내가 기지 끝에 있으라 했더니 쪼 앞에서 그냥 어? 미쳤구만 자 일단 여러분들 1분 10초 갑니다 야 내가 방금 어떻게 포기했었지 근데 기억이 안나냐?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생각났어 갑니다 1분 10초 야 애들아 3초 뒤에 튀어나오냐 시바새끼들아 3초 뒤에 튀어나와 와 조작바라 이거 이새끼들 이새끼들 3초 뒤에 튀어나왔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3초 뒤에 튀어나와 오케이 일단 폭탄 하나 까주고 도망가기 제발 내 자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얏! 피가 없어 잠깐만 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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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바새끼들아 진짜 아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이거는 기다려달라고요 아니 기다려달라고요 여러분들 부정출발했잖아 부정출발 부정출발이야 슈퍼할남들아 3초 뒤에 튀어나와 이 개새끼들아 아니 내가 1분 30초에 하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가 1분 10초에 하면은 앞에다 다 대기타고 있어 서퍼스 부정출발 스페이스 서퍼스 서퍼스 부정출발때문에 20초에 갈게요 중계방법은 팬클 상태 안좋다고? 야 하지마 두배하지마 그거 아이씨 관종이 존나많아 자 저는 20초 출발이구요 나머지는 10초 출발 야 나오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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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들아 이 새끼들 벌써 나와있어 이거 부정출발 지렸고 아 이 새끼들 어이가 없네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멍청한 새끼들 나 여깄다 이 새끼들 봐봐라 시뻔 새끼들 레드키즈 갔나 아 잠깐만 근데 이러면 또 갇히잖아 얘네 나한테 좀 더 가까워지는거 아니야? 아 부정출발 지렸어 얘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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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이 새끼야 올라와봐 올라와봐 오지마 오지마 떠나 야 2단점프 뭐냐 2단점프 반칙 2단점프 반칙 2단점프 반칙 야 으아아아 새끼들아 제발 뛰어 어 잠깐만 야 부정출발 좀 그만해 진짜 아 시바 새끼들 어떻게든 잡아볼라고 이것도 안져 이것도 안져 이것도 안져야 돼 부정출발 지려 내가 그냥 눈앞에 본앞에서 부정출발하고 있냐 아 부정출발 작작해 새끼들아 재밌게 하자고 아 아 진짜 아 좀비킹 보고 감시력 맡겨도 좀비킹이 한패라니까 팀원들이랑 아 아 좀 들어가 양심 좀 가져 새끼들아 진짜 아 아 민준아 부정출발 하는 애들 얘들아 다 블랙 때린다 물론 아이디 모르지만 일단 블랙 하면 하는거야 가자 일단 아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근데 외길은 뭔가 뻑일 수 있는 그런게 없냐 네비 이게 또 일정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좀 없는 것 같애 얘네가 아예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난 최대한 일단 좀 뻘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애 야 보급품 보급품도 드시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잠깐만 네 밖에 서먼 이제 일단 형 이게 guys 또 니 야 이 새끼 레드기지에 숨어있었어 잠깐만 남은 시간 15초 간다! 새끼들아 비켜! 새끼들아 제발 야 이메일 너무 어렵다 진짜 이메일 너무 어렵다 아 여기 숨어있을 줄 누가 알아 여기서 어떻게 누가 여기 여기 숨어있냐 레드기지에서 와 어떻게 레드기지에 처 숨어있냐 와 레드 레드기지 지렸고 누구냐 레드기지 와 다른 맵하자 그냥 다른 맵 다른 맵하자 다른 맵하자 다른 맵하자 싸우지 말라고 임마들아 1분 20초 좀비킹 분노로 출발 구석에 있으세요 부정출발 신고고 부정출발 신고해라 이거 자 이번판은 1분 10초 말고 좀 어렵게 1분 20초 이탈리아 맵 갑니다 자 10 9 9 8 7 6 5 4 3 2 1 시작 여기서 이제 난 뻑여주는거야 근데 머나먼것도 요즘 애들이 다 막아놔가지고 일단 여기 앞에 한 마리 오는거는 그냥 떨궈 보내자 큰일 났겠다 오케이 떨궈 자기가 떨궈 아 씨바 안 떨궈지네 오케이 떨궜어 두번 떨궜어 두번 떨궜어 두번 떨궜어 안돼 폭탄이 아 폭탄 쟤 일단 폭탄 어디갔지 야 보급품 먹지마 보급품 먹지마 야 보급품 어딨어 야 보급품 어딨어 보급품 어딨어 보급품 어딨어 주는거야 폭탄 없어 망했어 야 폭탄 하나도 없어 왜 두번가 아 씨바 다 낫고있냐 여기 보급품 저먹지말라고 얘들아 보급품 먹지마세요 폭탄이 없잖아요 어 보급품이다 나이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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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이제 노멀 모드도 쉬운데? 노멀 모드도 쉬운데 이거? 마지막 하납 폭탄은 자폭룡을 써야겠다 원하는 곳으로 마지막 아 좋아좋아좋아 깔끔해 이제 그냥 개껌이지 이런거는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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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올라오 시키들아 폭탄 지렀고 지렀고 야 이맨배서 근데 잡히는 애들 있어 시청자분들 다 잡힌다니까 어? 맵이 넓다고? 아 드디어 이겼다고 또 20개 주시길 감사합니다 울려오는데 더스트도 어 더스트도 괜찮네 더스트 자 1분 30초 1분 30초 부정 출발하지 마세요 내일은 더스트 한번 더스트 패치 한번 해보자 어 자 30초 3 2 1 분노 출발 여러분들 1분 30초 한번 버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돌 하드 아 아니야 아니야 뒷돌 하드 절대 불가 자 여기서 근데 맵을 다 막아 넣었을거야 아 벌써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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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떨궈요 얘네들 다 떨구고 한 마리 떨구고 폭탄을 좀 아껴야겠다 아 넉백이 잘 안돼 아 시작권 넉백이 잘 안돼 일단 두 명 떨궜고 야 이 새끼는 잡아버릴 수 있겠는데 오케이 꺼져 시키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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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일단 시간 많아 나이긴 시간 많아 1분 남았어 3마리 올라오는 거 2마리 떨구고 1마리 잡아줬구요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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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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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잇 어 잠깐만 잠깐만 아 형이 야잠까만 아 잠깐만 야 이거 아니야 아 잠깐만 하아 아 이걸 스스스 아 시발 이걸 아 이걸 아 내가 실수했네 이거 아 이거 그냥 워낙원구 쪽으로 내려갔으면 다 되는 거지 아 진짜 야 근데 맵 막아놓은가 봐라 스스스 아 진짜 아깝다 하드는 약간 여러분이 하드 도워서 들어가겠습니다 부정 출발하지 마세요 야 얘넨 왜 여기 뒤에서 나와 뒤에서 나와 자 부정 출발하지 마시고 저는 먼저 가 있겠습니다 보급품 먹지 마세요 아 진짜 보급품 있어야 돼 보급품 없으면 끝나 1분 10초 아 어디로 도망가냐 진짜 도망할 곳이 없냐 자 5 4 3 2 1 고 일단 고고고고고고고 일단 고고고고고고고 일단 고고고고고고 보급품 먹지 말아 얘들아 야 잠깐만 진짜 개망했다 어디로 도망가야 돼 갈 곳이 없어 막혔어 진짜 막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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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급품 누가 또 처먹었냐 아 나이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요 개이득이고요 이메꺼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일단 자포 일단 자포 일단 자포 잠깐만 오지마 새끼들아 일단 포크 하나 먹어주고 제발 제발 오지마 벽붓기 해야 돼 벽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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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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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 한님 하느님 하느님 아 진짜 존나 아깝다 아니 이메트 도망갈 곳이 진짜 없어 하 하 아 이거 내 자포기 되냐 하 아 폭방어가 없었네 폭방어가 입에 발맞아 내겠죠 내일부터는 도전자 오지마 오지마 오앤 A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